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드라마의 황태자 툴클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 드릴 이야기는 애들은 가라! 오직 어른이들을 위한 매운맛 동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시리즈이자 인간의 탈을 쓰고 강력범죄를 일삼는 악의 무리 배센 종족 그리고 이들에 맞서는 주인공이자 그림 가문의 마지막 후손에게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 그림 형제의 드라마를 모티브로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해 화제를 모았던 판타지 범죄물 미국 인기 드라마 그림 형제 시즌 6입니다 평소에는 인간의 외형을 하고 있으나 수틀리면 바로 괴물로 돌변하는 존재 배센 종족 이들이 경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미국 포틀랜드의 북부서에서 모종의 계기로 범죄자 누명을 쓰고 배센들과 피할 수 없는 혈투를 벌인 주인공 바로 그림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라는 운명을 타고 난 포틀랜드의 형사 닉 버크하트였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이 상황에 놓이게 만든 장본인 경찰서장 레나드로부터 목숨을 구하게 되고 직후 주인공을 찾아 암흑을 헤매이던 동료들과 극적으로 조우하게 되죠 한편 무언가에 홀려 이른바 팀키를 저지른 서장은 경찰이란 이름의 책임을 통감하며 자수를 하는 대신 목격자인 닉을 범인으로 몰아갈 궁리를 하게 되는데 에?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여? 니기 레나드의 아내인 에들린드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직장에서 둘도 없는 앙숙관계 플러스 삼각관계까지 추가 그야말로 서로가 인생 빌런을 만나게 된 것 아 이 맛에 경찰서장 하지 공권력 최대 파워로 휘두르사 본인 대신 주인공을 살인죄 용의자로 지임 후 사살까지 시도하려는 레나드와 사실상 죽은 목숨이었던 자신을 구해준 사기템 나무 막대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뒤 허나 그가 알아낸 것은 막대의 수혜를 본 또 다른 인물 이브가 보았다는 수상적인 문양들뿐 여전한 미스터리 속에 잠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간 주인공과 일행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무작정 칼을 뽑아둔 경찰서장 덕에 사면 초과라는 도마 위에 다시 올려지시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너무 늦었다 이미 체포작전은 실행된 지 오래 경찰들이 주인공 동료들의 집부터 차량까지 말 그대로 턱 밑까지 추적해온 가운데 감시망을 벗어날 유일한 장소에서 다시 모이자마자 곧장 포위되고 마는 닉과 일행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끈끈한 동료에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전세를 역전시킬 경찰 동료 펭크와 우회 한마디 헹크와 우회 한마디 그러나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리더의 부재 속에서도 작전은 속행되었고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가 보다 그 때 야 이게 그 힐만 되는 줄 알았는데 딜까지 되는 거였네 주인공들을 지키는 나무 막대기의 효과로 이들은 현장 체포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닉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 동료들과 접선한 닉은 핵심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살인 현장에서의 만남 이후 마침내 협상 테이블 위에서 재회한 두 남 그리고 아이고 이 둘의 목숨까지 좌우할 그 삼각 관계녀의 등장까지 그야말로 지독하게 얽혀버린 두 인물의 총성 없는 전쟁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자 과연 그림의 마지막 남은 후손 닉은 베센 종족으로 물든 세상을 구하고 자신이 바라는 가족과의 해피엔딩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레나드의 살인을 유도한 진짜 범인과 자체 봉인된 마법의 막대기 뒤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수사물은 없었다 잔혹 동화 속에서 펼쳐지는 스릴만점 범죄 판타지 미국의 웰메이드 오컬트 드라마 그림형제 시즌 6였습니다 아 무친